홍현이가 계속 게임에서 되게 지니까 되게 서운한 것 같아요. 해탈, 이제 해탈. 이번에는 못 가요. 뭘 못 가요? 지면 못 간다고요. 뭘 해야 되는데요? 또 대결해요? 뭔가 대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면 오징어 칼집 내기 어때? 아, 못 해. 어떻게, 어떻게 하시나요? 칼집 내시는 분. 여기서 오징어 오칼. 오칼. 오칼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운데 저거. 그러니까요. 오징어를 꿈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안 해. 이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상품으로 줄 건데. 뭔데요? 스텔레스 접시야. 이게 상품. 아, 참. 저거 진짜 욕심하더라. 내 이름이 써있는데. 오, 마이 가. 이게 샘플로 나왔어. 근데 가격이 비싸서 내가 출시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이 리미티드. 내가 웬만하면 전순나를 했는데 정했으니까 이상했더라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저도 안 받아요. 해야겠다. 나 그런 양보 못한다. 미안하다. 형이 진짜 미안하다. 우리 안 하시잖아요, 형님. 나 진짜 그런 욕심 많아요. 그런 욕심이 또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있지. 정말 귀한 건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 왜. 놓치지 않아요. 저 접시 하나도 없어. 홍수장만 못 했어야지. 홍수장만 오늘 해가 해야 돼요. 여기 오징어가 준비돼 있잖아.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지. 시범, 시범. 그럼 어떻게 하시겠지. 앞자리 선점하신 거예요? 다리가 언제 바꿨어요? 안 잡는데. 앞자리 선점. 하나라도 이겨보자. 이제 이렇게 천천히 놓으면 돼. 이렇게요? 짤리지 않게. 바닥에 짤리면 안 돼. 다시 이제 또. 이대로. 모양내기가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해서 나는 토막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 번. 뭐예요, 뭐예요? 아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또 딱 네 번 정도. 뭐야? 짤리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에 습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어머나. 바로 많이 왔다. 아, 이거 동그래졌네.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짬뽕이나 이런 오징어가. 둘 다 최선을 다합니다. 접시 보고서는 무조건이에요. 이것도 감으로 봐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런 건 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참. 저게 남 한 것이. 내 거 봐 봐. 본인 거 집중하면 빨리 할 텐데. 내 거 봐 봐. 이모님 소환.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집중의 인중이다. 집중의 인중. 저기 썰리면 안 돼요. 아차다가 썰려요. 멋내는 거야. 약간 칼집 멋내는 거야.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 이건 뭐야? 떠주는 거죠, 떠주는 거죠. 오징어가 안 흔들려야 돼. 진짜 수산시장 같네요, 지금. 맛있게, 맛있게 해 주려고. 생선, 생선 비닐 뜯고 지금 어머니. 맛있게 해 주려고 우리 친구들한테. 어구리도 이렇게 잘리지 않게. 손목에 힘줄이. 아하, 나 이제 약간은 어떤. 감이 왔어? 네, 느낌이. 아, 역시. 갈대 위에 썰어주고 올 때 밑에 썰어주니까. 저렇게 갈대 안다고? 너무 얇지 않아요? 아니요, 끝까지 말아봐야 알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봐야 아는 거야. 저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 뭐야. 말릴 때까지 말린 게 아니에요? 네, 조용하고 있을게요. 말릴 때까지 말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접시를 이렇게 표시했냐면. 내가 이걸 들고 스태프들한테 둘 거야. 어느 쪽이 더 잘 잘려면. 빨간색이 장윤정이에요. 화랑이, 홍현이. 스태프 한 통속이에요. 못 믿어, 못 믿어. 스태프들이 다 장윤정 편이래. 넣어볼까요? 선생님, 넣어볼까요? 하나 씨. 최고 자신 있는 부위를 잡은 거야? 네, 제일 자신 있는 부위를. 와, 윤석열이 진짜 촘촘하겠다. 무서워. 저 언니 성격 무서워. 빈틈이 없어. 무서워. 아니, 칼집 된 거야, 와. 잘 쓰셔. 저 봐봐. 저 인정하니까? 진짜 잘 있어요. 저걸 어떻게 했어? 이현님,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지금 선생님보다 왜 이렇게. 이현님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정상학 형님. 으악! 벌콜집이야, 뭐야. 벌집이야, 뭐야. 나 웃다가 울어가지고. 좀 과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좀 과해요. 가방하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승부욕이고. 책방부, 책방부. 자, 책방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홍영이 거 들어갑니다. 어? 왜 말린다, 왜? 모르세요. 어? 왜 말린다, 왜? 모르세요. 아니야. 잘, 잘 리별하고 지금 불려놓는 건데. 불려놓는 건데. 오케이. 저절로 말리는구나. 오케이. 모양을 냈던 거야. 근데 다 칼집 낸 거였어, 요리에서. 저런 거 있는 줄 알았어. 쓰는 거 다 주문을 거야. 저 세 개 다 넣는 거야? 어우. 아, 지금. 싱그럽다. 내가 봐도 징그러웠어. 진짜 많이 많이. 아니, 대단하다, 근데. 이거 그거야. 폰블런데, 뭔지 알지. 뭔지 알아야지, 뭔지 알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오, 깜짝이겠네. 진짜 엄청 아픈 거. 너 그런 게. 아프? 야. 아니, 물이야. 춤 되냐? 야. 아니, 물이야. 춤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럽습니까? 약간 짬뽕에서 못 한 건 현이 언니 거. 맞아, 맞아. 꼼질꼼질 막하게. 그치. 어떤 게 더 이쁜지. 이쁜데 한 번 손짓 딱 집어주세요. 이거. 1, 이거. 2, 3, 5. 그치, 다섯 명이니까 승부가 나겠네. 동점이 없지? 가방 안 입는다, 나 진짜. 어? 나 접시 걸렸다. 어디 봐. 눈썹 올라갔어. 이거요? 네. 역시. 역시. 4대1. 누가. 왜 나랑 눈 맞춰서 저랑. 4대1. 저랑 왜 눈 맞춰서 저랑. 제가 사요? 제가 사죠? 이게 표, 네 표를 받은. 4대1. 압도적인데? 4. 뒤에 딱 보면. 당당히 빨간 거. 한 분이 전 너무 감사하대요. 그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 찍은 사람은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징그러운 걸 싫어한대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그래, 이거. 이게 음식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요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 찍었으면 너는 요리를 포기해. 진짜요? 식감도 얘가 더 부드럽겠네요, 그러면. 잘 이렇게. 아, 그럼. 좀 추워갈처럼. 부드럽고. 선물 공개 시간. 현이야. 진짜 궁금하겠네요. 축하해 줘야 돼. 축하해요. 아니. 그거 해서 우즈와 다 올려놨어요. 그럼요. 오늘. 야! 아니.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접시라 어떤 접시. 연봉 캠프님 아마 인정하게 주고 싶으실 거예요. 야! 어. 몇 개야. 세트 세트. 너무 예쁘지 않아? 소재가 너무 좋아. 아, 좋겠잖아. 아,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난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하지? 감사합니다.